아유 아무튼 이렇게 만나뵙게 되네요. 아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떨려요. 나 진짜 연예인 보는 부분이 너무 나가지고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뮤지션. 정국이가 스무살됐을 때 스무살됐다고 수녀먹을 가자 하면서 이제 노래방 가서 백맹맹 한 백번 죽인다. 스톤 Rap 한naden인가, 그렇게 만화를 보면서 아 저런 가수 되고 싶다 와 방탄은 사실 거짓 선배님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